음악 군포시의 이하경 국회의원이 공수처법 통과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국에서 지지해준 국민들께 감사의 인사 전하면서 어떤 권력자도 특권을 통해 반칙하는 일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도시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군포의 당동지구처럼 낙후된 공업지역에 정비를 할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정역 인근 공단을 쾌적한 공단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과 수요처를 관리하는 에너지 서비스 회사를 방문했다고 알렸습니다. 에너지 서비스 기술이 첨단화되었고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전기 사용을 살피고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스마트한 세상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의왕과천시의 이소영 국회의원이 GTX 시노선 의왕역 정차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의왕역 정차는 지역의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의왕역 주변 개발에 발맞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호소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규명되고 더욱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전략이자 국가 전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SNS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